안녕하세요. 저는 16번 포워드 이은지입니다. 저는 2021년에 올림픽 예선전을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막 긴장되고 그리고 설레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국가대표라는 책임감 그리고 태극기의 무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도움도 되는 것 같고 한 것 같아요. 일단 홈이라는 거에 되게 로망이 있었는데 예전에 올림픽 예선전 영국에서 했을 때 되게 경기장이 컸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장의 한 면을 영국 관중이 꽉 채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분위기 자체 압도되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래서 와 진짜 홈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홈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니까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커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하키 특정 명사로 나타내기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제가 하키를 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빛 시즌일 때보다 시즌 들어서서 훈련하고 운동하면 얼굴에 생기가 훨씬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광교 복합 체육센터에서 열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셔서 대한민국 열심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